뭐해, 시험 없어. 빨리 타. 뭘 하는 걸까요, 지금? 설마 오늘이었나? 사기당하는 그날이. 사기라니 무슨? 무슨 50만 원인가에 미스코리아 시켜준다는 놈들인데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부터 작업 중이었어요. 뭐 돈이 생겨도 중간에 술값으로 깽값으로 다 써버려가지고 당할래야 당할 수가 없었던 사기였지만 그럼 저 돈, 저 아까 우리 엄마 돈! 어쩔 수 없죠. 어쩔 수 없으면 뭔가 어쩔 수 없어요. 52만 원 등록금 되잖아! 부잣집 살았죠? 외동으로 태어났어요? 딸로 안 살아가서 모르겠지. 그러니까 속 편한 소리만 하고 있지. 아니 그 친구 그게 무슨... 경혜부터 챙겨요. 뭐? 야! 아아!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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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, 이 기냥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